봄에 관한 시인데요. 다음 주가 입추인데 아직도 동장군이 기세가 매서워가지고 정말 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 지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정말 서정에 관한 그러한 만물시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그냥 뭐 시에 대해서 뭐 그 격이나 형식이 잘 짜여진 건 아니고 그냥 뜻의 전달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춘이라. 그러니까 이제 만맹인데 뭐 이제 초여름, 초봄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맹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맹춘, 맹하, 맹추, 맹동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의라. 설소, 강제류, 춘입, 안변매, 빙해, 어초약, 풍화, 안욕기, 풍광, 수초호, 운물, 망중신, 하당, 휴지자, 수우, 답, 방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변에 버드나무의 눈이 사라지고 해안가 주변에 매화의 봄이 찾아왔네. 얼음이 풀리니 물국이 처음으로 튀어 오르고. 화한 바람의 기러기는 돌아가고자 하네. 바람은 빛을 따라 곳곳으로 화하게 만들고 구름은 멀리 보이는 물건들 속에 새롭게 보이네. 어린아이 손을 끌고 어디로 가려는가. 뜻가는 대로 방주를 건이네. 내용이 참 아름답고 서정시답게 그러한 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춘이라 2월, 휴장, 진춘광, 소하, 만안농, 유당, 신수만, 춘수만, 화오, 석양지. 화풍, 헌구맥, 홍일, 려방주, 답청, 귀로만, 명월, 상화초. 이렇게 중추의 시가 되어 있는데요. 2월이라 지팡이를 짚고 봄 경치에 나아가니. 봄의 화려함이 눈앞에 그란 색깔이 가득하구나. 거드나무 연못에 봄의 물은 가득하고 꽃이 핀 두개 석양은 더디게 지나가네. 화한 바람은 구맥. 그런데 밧두둑이죠. 밧두둑을 따뜻하게 하고 붉은 날 방주는 화려하네. 새싹을 밟고 돌아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고 밝은 달은 꽃까지 위에 걸려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맥. 천맥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밧두둑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게 세로로 되어 있는게 천이고 맥은 밧두둑이 가로로 되어 있는게 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아무래도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 길목이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춘이라 그러니까 이제 늦봄이죠. 3월 구십 소광진 천산 홍만비 엽신 임활옥 화락 지생양 접 펼 경번분 앵성 교전황 교전황 우 1번족 전가 백사망 그러니까 이제 구십이라는거는 소는 이제 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십일 맹춘 중춘 개춘 그 구십일에 봄날 내 빛이 다해서 천산 그러니까 이제 온 경치 온 세상에 붉은 비가 날리네. 그러니까 이제 꽃잎을 얘기하는 거죠. 숲속에 낙엽은 이파리는 새로워져 푸른색으로 바뀌고 땅에 꽃이 떨어져 향기가 이는구나. 나비는 날라감에 펄럭거리며 가루처럼 가벼이 날라가고 앵무샇소리는 지저귀는 소리가 피리소리와 같구나. 비가 내림에 한번 내림에 풍족하여서 농사짓는 농가의 백사 만사가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월부터 3월까지 맹춘 중춘 개춘 에 대한 시인데 시가 아무래도 뜻전달 를 주안점으로 한 것 같아요. 형식이나 그런 것은 조금 무시가 된 게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시 형식 구원시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뜻을 전달하는 서정에 대한 경치, 풍경을 전달하는 그런 시로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시집인데요. 만물시 이번 시간에는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를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